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티트리 추출물과 그리고 우리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몰로키아잎 추출물이 들어있는 약산성 저자극 로션입니다.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? 피부 pH 균형을 약산성으로 맞추는 거예요.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도한 피지 분비는 물론 그리고 유수분막 타계로 우리 피부의 노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